마무리 1.2 누르겠습니다. 아 끝났네요. 잠시 보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이거 또 된 것 같은데요? 진짜요? 잠깐만요. 제가 이겼네요. 제가 이겼어요. 하얀궁 1번 자 노란궁 6번 빨강궁 8번 다이 떠시면 안 됩니다. 다이 떠세요. 지금 지금 멈췄어 네팔 내 팔이 아닌데 지금 이걸 일명 빵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없는 빵꾸는 없어요. 안 맞아서 그러지 없는 빵꾸는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이렇게 좀 주고 와 오늘 많은 걸 배워가시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해커님이 캡틴 한 번 이기셨잖아요. 저도 아까 해커님을 이겼으니까 제가 그런 놈을 이긴 건가? 좋은데? 아니 얘기하는데 그렇게 떠들게 이기해요? 장점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만요 바로 아 이 공 자체 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없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스트로크 자체가 그냥 이거는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죠. 아니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다고 했으면서 세게 칠 수도 있대. 됐어? 사장? 됐지? 보지션까지 됐죠. 아 브라보. 좋아 좋아. 브라보. 조금 부담스러도 돼? 짧? 뭐? 야? 쯔? 언니? 안 짧아요 언니.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 별명이 차익륭이라고. 끝. 포지션이 별로 안 좋네. 우와. 나이스인데? 우와. 나이스인데? 이런 얇게 치는 거는 눈 감고 쳐도 되는 건데 눈을 뜰게요. 흑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흑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굿샷. 자 2점짜리가 왔네요. 어머. 꼬리에요. 아니 제가 꼬리는데 세레모니는 그쪽이 하시나요? inho. 잘 cause. 키스. 좋다 좋다. 맞았네. 맞았던 거네. 근데 어떻게 공을 이렇게 아름답게 주시지? 도와줘 농사꾼처럼 그냥 올렸으면 되는데 삽질이 중요한 겁니다 점점 병맛으로 돼가 이게 사실은 고급 언어가 있어 업샷이라고 이렇게 짧은가? 오히려? 오히려 남아? 오히려 남아 이게 남아 이렇게 쳤잖아요 이거 삽질한다고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요 이렇게 할까 와 맞아있다 와 와 많이 끓었나? 설마 와 됐다 그렇지 바로 벌써 나머지? 제발 제발 두꺼웠어? 얍 귀 맞고 치겠습니다 와 와 사이도 오 바로 잘 쳤다 잘 쳤다 됐어요 언니 와 이거 원 백 나오나? 세상에 없는 벵크는 없어요 와 아 쿠샤 쿠샤 입수 가자 길다 길 길 길 길 와 그렇게 밀리게 치는 거예요? 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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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타닥 어우 진짜 반칙이야 아 오 오 아 안돼 제발 쫄아왔어 이번엔 진짜 쫄아왔어 와 끌어치기 우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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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키스 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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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얇게 쳤다 아 보험샷였네 보험샷 넣어지기 아 이게 돼요? 아 아 그럼요 없는 원백크는 없다니깐요 없는 빵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와 삽질을 너무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원백크는 없다? 아 이거 원백크 없을까? 샀어요 아 치는 불타 Zac 개의 다 개의 아 아휴 쟌... 안 돼요... 아, 이렇게... 어? 키스가... 아, 없어요... 아, 키스가 없어요... 홍콩이... 아휴 쟤... 아휴 쟤... 아휴 쟤... 아휴 쟤... 아휴 쟤... 아휴 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자, 운 좋게 2대1로 이겼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 영상이나 아니면 오늘 했던 거를 푸드룩이 형님한테 좀 전해주시고...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음... 네버 네버... 감히 저희가 혼날 거 같아서... 그러니까요... 오늘 그럼 저희가 졌으니까 약속대로 열심히 알바를 하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잘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이 목포와... 그 물수건의 조합... 절... 추억이 적게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몇 게임 치셨어요? 몇 게임이요? 한 게임이요? 15만 원... 네? 15만 원... 사장님이 불렀어요... 원래 평소에 닦아볼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13만 원... 토끼 닦는 거 같은데.. 15만 원... 30만 원... 조금 runter... 늦게 좀 닦는 건 없었죠.. 유리군, 30만 원 무리 중mos, 30만 원 그리고 다짐, 지시해